그 사람이 누군가하고 통화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사고 일어나기 며칠 전이었어요. 누구하고? 그 사람 무슨 어르신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세한 이야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그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 어르신이라는 말이 낯설어서 그 말만 기억이 나요. 좀 괜찮으시다면 오 기자님 방을 둘러봐도 될까요? 천천히 둘러보세요. 예. 예비 범죄자도 아닌데 백우진은 이 사람을 왜 죽였을까요? 질문이 잘못됐어. 정확한 질문은 장태준이 백우진에게 왜 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느냐 이거지. 더 정확한 질문은 X가 장태준에게 왜 이 사람을 죽이라고 지시했느냐겠죠. 아니요. 오리아노 팔렸지. 내가 본 권력자들은 교양도 지식도 윤리반도 일반인보다 더 같지 않았다.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거대한 탐욕과 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끝도 없는 전...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거대한 탐욕과 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끝.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거대한 탐욕과 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끝.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거대한 탐욕과 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끝. 그들의 공통점은 단지 거대한 탐욕과 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끝. 감사합니다.